제주사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도 못해준 이유가 뭘 것 같냐? 도경이 만나야 돼. 저세계 분명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을 거야. 당신을 죽였어. 왜 그렇게 말을 해요? 동생한테 핸드폰 하나 더 있었던 건 몰랐죠. 나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.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망가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거는 너일 거야. 당신 아버지가 자기 비리 감추려고 우리 근호를 죽였어. 너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네 아버지 살려달라 그런 거지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알고 있었냐고 물었잖아!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. 같은 위치에서 다시 싸울 거니까. 서정혜 씨. 이렇게 얼굴을 보내 우리가.